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 때는 국가 번호 82번을 합니다. 1. 밀어야 2. 넣어야 3. 바꿔야 4. 눌러야 리양 씨는 추석 연휴 때 뭐 할 거예요? 잠깐 고향에 해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서요. 1. 다니려고 2. 다녀오려고 3. 돌아오려고 4. 이사하려고 친구가 일하다가 손을 병원에 입원했어요. 철수 씨도 일할 때 조심하세요. 1. 걸려서 2. 잡아서 3. 닫혀서 4. 들어서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요. 그럼 제가 좀 1. 도와줄까요 2. 닫아줄까요 3. 고쳐줄까요 4. 빌려줄까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비행기는 본 비행기는 9시에 서울을 출발해서 9시 50분에 제주도에 1. 출발하겠습니다. 2. 도착하겠습니다. 3. 숙박하겠습니다. 4. 탑승하겠습니다. 이어갈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감사합니다. 모두 얼마예요? 1. 두세요 2. 드세요 3. 주세요 4. 사세요 가방이 무거워 보여요 제가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1. 입어 2. 닫아 3. 들어 4. 빌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을 1. 마십니다 2. 신습니다 3. 입습니다 4. 익습니다 4. 익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길이 너무 많이 다음부터는 좀 일찍 오세요 1. 마셨어요 2. 떠났어요 3. 막혔어요 4. 도착했어요 이 기계는 아주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손으로 안 돼요 안 돼요 1. 만지면 1. 만지면 2. 마시면 3. 먹으면 4. 만나면 짐이 많으세요 짐이 많을 때는 지하철역에 있는 물품 보관함의 가방을 수에 있는 물품 보관함의 가방에 있는 물품 보관함의 가방에 있는 물품 보관함의 가방을 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벨트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야 2. 매야 3. 타야 4. 들어야 무하마드씨 오늘 저녁에 삼겹살 어때요? 미안해요 저는 돼지고기를 안 그렇지만 소고기와 닭고기는 좋아해요 1. 먹어요 2. 마셔요 3. 입어요 4. 가르쳐요 희절씨 희절씨 저 사람이 누구지요? 저 사람 이름을 알아요? 아니요 이름은 하지만 얼굴은 본 적이 있어요 1. 없어요 1. 없어요 2. 몰라요 3. 싫어요 4. 안 해요 저는 한국말을 한 달밖에 안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1. 안 해요 2. 알아요 2. 알아요 3. 못 해요 4.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후 차오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1. 만드세요 2. 올라가세요 2. 올라가세요 3. 인사하세요 4. 물어보세요 저는 매달 한국 돈을 달러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1. 고쳐서 2. 골라서 3. 바꿔서 4. 빌려서 월급을 뭐 할 거예요? 먼저 고향을 좀 보내고 가방을 하나 사고 싶어요 1. 사면 2. 내면 2. 내면 3. 구하면 4. 받으면 이 서류를 오전 중으로 사무실에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퀵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오토바이로 물건을 빨리 주거든요 1. 만들어 2. 배달해 2. 배달해 3. 주문해 4. 주문해 4. 주문해 4. 준비해 한국어를 한국어를 시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어요 하지만 아직 잘 못해요 1. 본 2. 간 3. 배운 4. 받은 4. 받은 4. 받은 휴지는 쓰레기통에 1. 쓰십시오 2. 버리십시오 3. 꺼내십시오 4. 벗으십시오 4. 벗으십시오 철수 씨는 꿈이 뭐예요? 돈을 많이 큰 집을 사고 싶어요 1. 벌어서 2. 일어서 3. 팔아서 4. 벗으십시오 4. 버려서 4. 버려서 5. 벗으십시오 6. 버려서 손에